맡긴 것에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인구 중에 0.1%의 사람 창의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0.9%의 사람 이 사람들은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1%예요 이런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시대 시대에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오늘 시대에 4차 산업까지 말이죠 이렇게 1%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99%의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99%의普通의 사람들이 있어요 99% 중에서도 상위 20%가 있어요 99%의 중에서 상위 20%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의력도 없어요 통찰력도 없고 자기 능력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서 아니면 들은 정보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 99%의 그냥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99%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조금 더 앞서고 있는 타이프의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가 제일 처음에 어느 투자자도요 이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뭘로 움직이냐 이 사람이 자동차도 안 다닐 때 도시도시에 8개를 주유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주유소에 광고판을 다 붙여놔면서 점점 점점 미국 전역에다가 주유차도 안 다니는데 주유소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 94%의 주유소가 이 사람 거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요즘 시대에 주유소 두 개만 갖고 있어 봐봐요 회장님이잖아요 일본 땅도 아니고 그 넓은 미국 전역에 주유소가 서있는데 94%가 이 사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이런 비율인 것 같더라니까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99% 크리스찬 엄청 많아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명을 이루고 使命을 이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